교재 55쪽에 보시면 제2절 권리 능력 이렇게 되는데요 요건 이제 자연인의 권리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권리 능력 그래서 제3조 강행규정 나와 있어요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연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권리이자 갑 또는 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자연인 갑이 존재합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갑은 누구나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점에 잉태가 되고 일정한 시점에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사망이 될 때까지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은 잉태 출생 사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법에서 말하는 생존한 동안이 잉태부터 사망까지 전체를 했다가 생존으로 볼 것이냐 그게 아니고 출산 그래서 출생이죠 출생이라고 하는 출생이라고 하는 요 단계에서부터 출생부터 사망까지 했다가 생존한 동안으로 볼 것이냐 우리는 그래서 우리 판례 그 다음에 학설은 완전 통일이 됐어요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했다가 생존하는 동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존 그래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와 의미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는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잉태부터 사망까지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출생을 해야지만 법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출생을 하기 전 태아 임신 중 태아는 법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기준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 법은요 출생 단계를 거쳐야지만 사람이 되는 것이고 출생을 하기 전에는 법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아는 민법상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출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출생은 어느 때를 했다가 우리가 기준으로 출생으로서 볼 것이냐 출생은요 사람이 시작되는 거 사람이 되는 건데요 출생은 전부 노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부 노출시 임신 중 태아가 전부 노출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진통이 있을 때부터 사람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일부 노출이 됐을 때도 아니고 탯줄을 제거해서 태아가 스스로 독립해서 호흡할 수 있는 독립호흡대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노출이라는 말은 탯줄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안으로 확인을 했다 해서 애가 응애하고 울면 그때로부터 바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형법은 달라요 형법은요 진통시로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진통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불법행위가 저질러져 가지고 얘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때는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지 영아사례죄 이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노출이 됐을 때를 했다가 우리는 기준으로 한다 이게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전부 노출시를 했다가 기준으로 한다 진통이 있었을 때도 아니고 일부 노출이 된 것도 아니고 탯줄 제거한 독립호흡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망입니다 이때 사망은요 무조건 신체장기에서 심장이 멎어야 돼요 심장정지 심장이라고 하는 신체기관이 멎어야지만 사망이 되고 심장이 멎었으니까 펌프질을 못하죠 그래서 혈액공급을 못하니까 맥박이 멈추는 거예요 맥박 그래서 심장이 정지해서 맥박이 멈추는 맥박정지가 되면 사망이 되고 뇌사는 민법상 사망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뇌사는요 뇌가 사망이 돼가지고 뇌가 기능을 못하죠 그러나 뇌는 기능을 못하지만 심장은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사는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사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있어서 출생과 사망은요 출생은 전부 노출시를 기준으로 하고 심장정지가 됐을 때 사망이 되기 때문에 뇌는 기능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심장이 뛰고 있는 뇌사는 민법상 사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출생이 있게 되면 권리능력이 시작이 되죠 권리능력의 시기 권리능력의 취득이 된다 취득 그 다음에 심장정지가 되면 이때는 권리능력이 사라지죠 사라지니까 권리능력의 종기 또 다른 말로 권리능력의 소멸 또 다른 말로 권리능력 상실입니다 상실 따라서 출생이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심장정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만 있으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소멸당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생신고에 의한다 사망신고에 의한다 이런 특약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가 있어야지만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특약 넣어놓게 되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보시면 출생의 증명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태어났다는 사실은 1개월 이내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등록기준지라든가 신고인의 주소지라든가 현재지 출생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망신고도 보고적 신고에 불과한 거예요 한마디로 보고하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심장이 멎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보고 이전에 권리능력 취득이 되고 권리능력 소멸이 되니까 이때 출생신고하고 사망신고는 보고적 신고다 보고적 신고 없던 효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게 되면 보고적 신고하고 창설적 신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잘 나왔던 거예요 보고적 신고는요 신고하기 전에 효과가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신고하기 전에 출생의 효과가 발생이 되고 신고하기 전에 사망의 효과는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창설적 신고는 뭐냐면 신고를 해야지만 없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신고를 해야지만 없던 효력이 발생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혼인신고하고 협의 이혼신고입니다 혼인신고 가까울 두 분이 혼인하겠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알죠? 그러나 국가는 몰라요 그러니까 두 분이 혼인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다가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가족관계 등록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혼인신고는 두 분이 혼인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다가 신고를 해야지만 부부로서의 효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두 분이 헤어지겠습니다 이것도 국가가 모르기 때문에 협의 이혼신고도 국가에다가 신고를 해야지만 부부로서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보고적 신고하고 창설적 신고 이렇게 되는데요 보고적 신고는 신고하기 전에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이미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고 나중에 알려주는 게 보고적 신고 출생했더래요 그다음에 사망했더래요 이렇게 뒤늦게 가르쳐주는 게 보고적 신고예요 그러나 협의 이혼신고라든가 혼인신고는 뭐예요? 신고가 있어야지만 국가가 새롭게 효과를 부여하기 때문에 혼인신고하고 협의 이혼신고는 신고가 있어야지만 효과가 발생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창설적 신고가 된다 그다음 56쪽에 보면 권리능력의 중기 사망은 심장정지다 뇌산은 민법상 사망이 아니다 그다음에 사망신고도 역시 보고적 신고니까 그 보고적 신고에 불과한 것이고 추정적 효력에 불과한 것이다 그다음에 사망의 효과, 반가로 입원 이거 아주 간단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주 의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임차인 그래서 임대차 결단 체결해가지고 임차인 자연인 의리 심장이 맞춰서 돌아가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돌아가시면 상속이 일어나겠죠 상속이 일어나고 돌아가시게 되면 이분의 배우자 관계 혼인 해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분이 조건 없는 유언을 했다고 한다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언의 효력이 그래서 의리라고 하는 이 자연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일어나더라 그다음에 혼인이 해소가 되더라 그다음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유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때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기간 중에 월세 주고 빌려 쓸 수 있는 재산권이죠 그러니까 상속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상속이 일어난다 상속이 일어난다